충남 저기 당진이나 좀 느려요. 준비되시요. 저 당진 아니에요. 바른 노래에도 동작은 빨라요. 빨리 돌려봐요. 아유 좀 죄송합니다. 준비를 또 갑자기 기타를 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죄송하고요. 저는 송태형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여기서 만나 뵙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제 7080 쪽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080 노래 오늘 3곡 제가 들려드리고 또 다음 분 제가 소개하고 나가겠습니다. 첫 곡 믿 속에 잊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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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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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무준 찬무준 내 모습 내 젊은 여성 내 영혼을 내 젊은 여성 사랑했던 여인 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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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 내 절을 잃어버렸어